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1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더케이나인 3.8 플래티노 1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2,719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3,899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된다는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1월 24일 출고 2019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32,719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특이사항도 전혀 없겠죠. 당연히.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운전석 전동시트,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2,725km, 차선이탈경보장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품내비게이션, 버튼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다 통풍시트, 열선시트 기능 들어가 있구요. 풍풍시트, 열선시트, 그리고 축방경보기능 들어가 있고, 전동트럭크, 후축방 모니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시트, 전동트럭크, 조수석 워크인 전동시트, 뒷다석 열선시트, 그리고 어라운드뷰, 유보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2차널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휠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휠에는 기스가 거의 안보일 정도로 깨끗하네요.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차가 너무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9년 1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더케이나임 3.8 플래티넘 1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2,719km, 오토 미션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3,899만원. 이 차량의 장점은 사고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 묵방무치, 실도 전혀 안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문제 생길 일도 전혀 없고,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해서 입금가, 원가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